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은사회연구소에서 송고은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조교이원이 박영건입니다. 오늘은 수능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은 예비수험생 친구들을 위해 사회문화가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겨울방학 공부법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봤어요. 원희 조교님, 사회문화는 어떤 과목인가요? 네, 우선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회학적 이론으로 정리하고 일탈, 빈곤,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보장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탐구하는 과목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더해 도표와 통계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기도 해요. 사회문화는 정말 매력적인 과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회탐구 과목들 중에 가장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회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이 사문이라고 생각해서 사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영원 조교님은 이런 사회문화를 왜 수능 응시 과목으로 선택하셨었나요? 우선 저에게는 사회문화의 개념이 적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자 수가 많아서 등급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과 1등급 컷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편이라 만점을 받을 시 높은 표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사회문화를 선택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원희 조교님도 사회문화를 선택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문에서 다루는 개념들이 2분법적, 3분법적으로 딱 떨어지고 개념의 모호함 없이 명확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문 과목으로 수능까지 봐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난 후에는 갑자기 점수가 떨어지거나 납득이 안 되는 점수를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사문은 도표를 포함해 각 단원 별 축제되는 유형이나 문제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어 수능이 다가올수록 공부하기 편해지는 과목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문과로 진학을 희망해서 입문 논술도 같이 준비했었는데 입문 논술에서 가장 도움되는 과목이 사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회적 용어를 많이 다루니까 유리했던 것 같은데 이 말은 곧 사문에서 배운 내용들이 생활 속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대로 퀘스트를 끝내긴 아쉽겠죠? 겨울방학의 사회문화를 공부할 고운 손님들을 위해 겨울방학 3공부법에 대해서도 경험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는 풍부한 예시를 바탕으로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정의에 입각한 사고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사례를 다 암기하고 분류할 수 없으니 정의에 입각한 사고를 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머니라는 지위가 언뜻 보면 귀속지위인 것 같지만 귀속지위의 정의가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지위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는 귀속지위가 아니라 성취지위로 분류될 수 있는 것처럼요. 영건조교님 말씀처럼 정의에 입각한 사고를 하면서 형광친구들은 형광과제를, 인강친구들은 겨울에 개강하는 기출올릭 문제를 풀면서 배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학습이 겨울방학 때 개념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념 필기노트를 따로 만들어 개념을 직접 손으로 정리하고 단거나 하는 노트 필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냥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개념책을 읽는 것보다 선생님의 판서를 따라 써서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면 기억에 더 오래 남더라고요. 송구은 선생님의 개념 강의에서는 온리원 노트가 같이 구성으로 들어있고 선생님께서 노트 필기 할 것을 감안해서 예쁜 판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수업만 잘 따라와도 나만의 노트를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직접 썼던 노트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수능 내도 이 노트 하나만 들고 갔을 정도로 매우 유용했던 것 같아요. 영원조규님, 그러면 겨울방학 사문 공부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사문을 1등급 받고 싶다고 해서 하루 종일 사문 공부만 10시간씩 하면 다른 과목 성적에 지장이 가겠죠? 맞아요. 저는 윈터스쿨 기간에 일요일에는 송구은 선생님의 현장 강의를 수강하고 화, 목, 토, 저녁 시간에 1시간 30분씩은 꼭 사회문화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를 풀며 정의에 입각한 사고를 하려고 노력했고 과제를 마무리한 후에는 개념 필기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겨울방학 기간 동안 사회문화 개념을 빈틈없이 공부하고 적용까지 시켜본다면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서 1학기 때 내신이나 학교 생활 때문에 사문 공부를 잠깐 쉬더라도 다시 사문을 했을 때 배웠던 개념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역시 모든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송구은 선생님 수업에서는 다양한 예시와 재미있는 썰이 많으니 지루하지 않게 꾸준한 사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수능까지 달리 1년의 긴 여정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겨울방학을 고운소님 모두가 다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손쌤과 함께 성실한 사문학습을 한 친구들은 수능 때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퀘스트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조교의 역할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고운소님들께 중요한 시기인 겨울방학에 힘찬 시작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교의원이 박영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